고령의 한인분들, 나이 들어서 나타나는 치매, 즉 알츠하이머병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. 국립보건원이 퇴행성 뇌질환인 알츠하이머 연구에 인종적인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소수인종들의 참여폭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. 국립보건원이 알츠하이머 질병이 발생하고 또 진행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수집단을 모집한다고 합니다. 이와 관련해 국립보건원 측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은 백인보다 알츠하이머 질환에 걸릴 확률이 두 배나 높고 또 히스패닉계 미국인 역시 백인들보다도 알츠하이머에 걸릴 확률이 50%나 높지만 정작 임상시험에 있어 이들과 기타 소수인종들을 합친 비율은 10에서 15%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에 따라 국립보건원은 소수인종 대상 알츠하이머 연구 참여 확대를 위해 뉴메시코와 테네시주, 엘라바마와 네바다주 등 모두 4개 지역에 각각 연구센터를 둬 3년 동안 1360만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. 먼저 뉴메시코주 엘버커키 소재, 뉴메시코 대학에서는 원주민들에게 그 참여 기회를 확대할 예정입니다. 또 테네시주, 네슈빌 소재, 반더빌트 대학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기타 소외된 소수인종들 그룹의 혈관계 위험 요인을 연구할 계획입니다. 또 엘라바마주 버밍엄 소재, 엘라바마 대학에서는 유년 시절 경험이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를 진행합니다. 끝으로 네바다주 라스베아스 소재, 클레블랜드 뇌건강센터에서는 시골 환경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알츠하이머 관련 임상시험에 들어갑니다. 또 이와는 별도로 현재 국립보건원에서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50살 이상 히스패닉계 미국인 1,000명과 50살 이상 100인 1,000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알츠하이머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.